실수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굉장히 대범이 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세종대학교 3학년 이다혜 선수의 볼 연기 보시겠습니다. 네, 이 선수 역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죠. 꾸준히 지금 국가대표팀을 잘 지켜내고 있는 언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빨간색 볼을 들고 잊지 말아요라는 음악으로 연기를 펼쳤던 기억이 나네요. 이다혜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바로 볼 종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선수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관중들 보기에도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한 종목이 볼이잖아요. 선수들이 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의 볼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경음악에 가사가 있는 음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음악은 그런 표현을 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메스터리 위난도 아주 잘했습니다. 네, 메스터리 위난도 아주 잘했습니다. 네, 이다혜 선수의 볼 연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선수도 보니까 신체의 표현이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힘이 넘쳐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선수는 보이시다시피 신장이 약간 작은 편인데요. 신장의 열쇠를 굉장히 노력으로 극복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 선수는 지금 회전축이 굉장히 좋은 선수로 피보이스를 굉장히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지금 메스터리 하면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스터리가 강화되면서 조금 실수가 나오는 경향이 있네요. 네. 자, 이다혜 선수의 점수 나왔습니다. 14.75 0점을 받았습니다. 네, 약간 아쉬운 점수인데요. 실수가 조금 있었어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